투데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형님이 분가한다고 폭탄 선언했거든요. 형수님이요?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. 분가해도 상관없다는 거세요? 엄마 귀함시켜 놓으니까 속이 시원해. 암튼 분가는 안 돼. 그럼 내 얼굴 영영 못 볼 줄 알아. 장모님도 준현만한테 더 이상 바람 놓지 말아주세요. 아니 모두가 사귀라고 생각한 거야. 도영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게. 그래도 남편이 자네밖에 없어. 내가 참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. 오늘부터 한 팀이 된 나 무궁아 씨입니다. 꽃보다 예쁘시네요. 제가 원래 꽃인데. 퇴근 시간이 몇 시에요? 받긴 받았는데 진짜 내가 네 주인인 게 맞을까? 돌아보지 말자 돌아보지 말자. 이걸로 끝. KBS WORLD KBS WORLD KBS WORLD KBS WORLD KBS WORLD